이거 틈새 시장을 확실하게 파고드신 것 같습니다. 공간 크리에이터라는 말이 좀 생소하기도 하고 이 말을 직접 만드셨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그러니까 정리, 청소 이거라도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? 그 개념에서 이제 시작은 된 거예요. 시작은 됐지만 내가 하고 있는 게 정리와 청소, 수납 이런 부분이 아닌 또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이 확실히 있다. 이걸 내세우기 위해서 그 직업에서 딱 그 이름에서 주는 힘이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내가 하는 일은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을 이 사람에 맞게끔 만들어준다. 뭐 이런 거를 뜻하고 싶어서 저를 표현하고 싶어서 이 직업을 만들게 됐습니다. 그 사람에 맞춰서? 네. 그러면 막 작업 들어가시기 전에 인터뷰도 하고 그러시나요? 그럼요. 아 정말? 정말요. 현장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예능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. 그전에도 제가 사전 답사 가서 그분들의 불편한 점, 니즈 그리고 생활 방식, 아이들은 몇 살이며 이런 걸 다 물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공간을 만들어드리는 거죠. 막연하게 뭐 좀 공간을 청소를 하면 빈 공간이 생기니까 재구성을 하고 그런 정도겠다 싶었는데 인터뷰를 해서 맞춤형으로? 맞춤형이죠. 알겠습니다.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